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섬기고 계시면서 또 한나라 대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오늘 찬양 드린 항상 주님만 섬기는 우리 여십존대 우리 교회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고 오늘 드린 찬양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도가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령교회 때부터 지금 하나교회까지 매일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또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전도학교 때마다 참 좋은 게 우리 특성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가장 더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원리스되어져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단위 목사님 이제 오세아니아 우리 전도집회 렘너드집회 마치고요 오늘 새벽에 도착하셔서 내일 서울예원교회에서 토요 핵심 훈련 다 마치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주일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으시고 또 주일날에 우리에게 중요한 보금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렘너드 담당이십니다 그러나 렘너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단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느니 2, 3, 7, 5천 그리고 선교 그리고 후대를 사실은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오력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기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원교회에서 핵심을 잘 마치고 또 대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 성능의 충만함으로 건강함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축제죠 또 전 세계 축제입니다 우리 세계 렘너드 리더 수련회가 7월 27일, 28일, 29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파스쿤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전 세계 모든 렘너드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렘너드 대회가 또 우리 교회의 메인으로 진행되어지죠 8월 1일, 2일, 3일 그리고 8월 4일 금요일은 우리 전국에 또 전 세계 모든 렘너드들이 모여서 엑스코에서 찬양하고 또 중요한 전도자의 고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최고의 축제죠 이 세계 렘너드 리더와 이 본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특히 렘너드의 망대 25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너드가 원리스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 날에는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 세계 렘너드 대회를 위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구노예 전제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전 축제니까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세계 렘너드 특별 헌금을 두고 우리 대구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귀한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이 우리 세계 렘너드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 수요예배 후에 장로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단위 목사님과 또 이 여름 행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추위날에 임시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렘너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수요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체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응답 속에 익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2, 3, 7 새가족 사회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또 내일은 우리 예원교회에서 토요일 핵심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전 9시에 훈련이 진행되어지고요 또 금, 토, 일 시대에 우리 렘너드 리 전도학교 또 아월 스테이션 그리고 각 부서에 귀한 교육국 렘너드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금, 토, 일 시대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우리 송도님들의 훈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도님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용육 간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 전체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오늘 병원에서 오늘 같이 메시지 받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가지고 237 살릴 하나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아민이죠 저는 요즘 하나교회 부교육자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이 너무 부러워하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송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랩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 살릴 하나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역사가 매일 매주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237 살릴 귀한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길 바랍니다 서론의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글로 가면 우리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바꿀 게 있어요 뭘 바꾸느냐 동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갱신하고 개혁하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만 송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계 랩논트 리더 대회 때 한 2,400명, 2,500명이 옵니다 그리고 본 대회 때는 얼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교통도 마비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래야 되겠죠 생각해 보면 1만 명 송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교회가 또 작아요 그 생각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본당이 넓은 것 같은데 또 작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기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땅의 것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보금으로 갱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찾을 것이 있죠 찾을 것이 뭐냐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믿습니까?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 있는 문제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그게 발판이에요 그것만 넘어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뭐 제게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오석진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다 모든 문제 다 축복이잖아요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릴 것이 있죠 계속 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오직 24를 누려라 우리는 오직 24를 누리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이 나죠 항상 오직 24 기도 오직 24 찬양 오직 24 말씀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교회죠 237 살릴 하나교회 매일 매주 사령전 2장 1절 4절이 일어나는 교회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를 축복받는 겁니다 본론인데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 하나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된 부흥하는 교회죠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참된 부흥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플랫폼으로 세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교회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점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복음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본당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더 1부, 2부, 3부, 4부 예배들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아멘하고 믿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빛을 발하니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우는 그런 부흥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신은 참된 부흥의 교회다 그래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는 교회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준비됐죠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준비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준비된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예요 다민족 있죠 또 TCK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민족 사역이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TCK 사역도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부 병들어 있잖아요 정신 문제도 있지만 육신 문제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교회는 치유의 뜰이 준비된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왜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랩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는 교회예요 이방인의 뜰, 금토일 시대에 준비된 교회 이게 우리 하나교회예요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고 또 아이들이 너무 가득한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보면요 아이들이 교회 로비가 운동장 됐더라고요 로비 우리 바깥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말고 시원하잖아요 로비가 아이들이 로비에 들어가서 뜨들고 뛰어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운동장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막 매일 그래요 매일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너무 조용해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죄송하지만 후대가 없고 아이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매일 뛰어놀죠 줄도 뛰어놀죠 365일 뛰어노는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 하나 서미스쿨 있잖아요 아마 하나 서미스쿨도 전국과 전 세계에서 여 보내려고 입학 원서를 낼 거예요 확실히 저는 미끄러워요 왜 그랬냐 세계 랩런트 리더 세계 대회를 치르고 나면요 아 하나 서미스쿨이란 곳이 있구나 전국과 전세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영적 서미스쿨, 기능 서미스쿨, 문화 서미스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랩런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아가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망대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의 망대 그런데 이 다윗의 망대가 일천 방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게 일천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천망대가 세워진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구석구석에 일천망대를 세운 것이다 우리 랩런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일천망대 중에 백개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일천망대 중에 백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랩런트 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천망대를 교회 구석구석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죠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송도님들 랩런트들, 중지자분들, 교육자분들 다 소중합니다 왜? 다 일천망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송도님도 필요 없는 사람 전부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교회는 2, 3, 7과 5천 종족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차세대 선교사 그리고 3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죠 우리 하나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운데 있음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교회죠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살아납니다 이유가 뭐죠? 창조의 말씀이 전달되니까요 창조의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임하는 교회 파수대죠 파수대는 뭐죠? 빛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전거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교회가 우리의 하나교회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전포돼요 태양하에서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치부에서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국 창조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또 오예배, 수요예배, 금요전도학교 말씀이 창조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31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무능 속에 있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실 것이다 약속되어 있어요 소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데 요호와를 악망한 자는 세임을 줄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틀 것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창조의 말씀을 받는데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가정 문제 있습니까? 있겠죠 경제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에 경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있죠 이런 저런 문제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되죠 또 너무 월급 받고 직장 상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거다 그래 무능하다 했잖아 그런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줄 거다 우리 랩런트들 학업 힘들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 학업도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요하를 악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힘 얻으면 돼요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창조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니까 창조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창조의 말씀이 손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랩렘트들이 공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줍니다 나는 무능하죠 나는 역할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위를 줄게 내가 총명을 줄게 세상 사람들이 이끌 리더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이걸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상태를 보지 않아요 약속 잡아요 그게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산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산제사 이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예배에서 힘을 얻는 거다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우는지는 몰라요 찬양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안 불러요 저는 저는 절대 안 부릅니다 찬양은 혼자 그냥 부끄러우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 곡 부르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찬양 부르는 날은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혼자 찬양 세 곡 부르고 나면 진짜 힘나요 힘이 찬양 부르고 나면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혼자 찬양하세요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랩뉴트도 물어보세요 내보다 더 어려울걸요? 학업 때문에 뭐 이렇게 일 그런 것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율동까지 하잖아요 제가 요즘 얼마나 율동 잘하는지 제가 봐도 대견해요 막 율동 따라 외우던 그런데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힘을 주세요 외롭고 힘드십니까? 찬양하십시오 혼자 그런데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니까 찬양하면서 오는 그 힘을 능력을 저는 알아요 찬양은 기도고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그러다가 예배를 통해서 매일 산제사가 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매일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 돼 보호자의 능력 주시잖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게 큰 문제 있어 큰 사건이 있어 너무 큰 힘든 일이 있어 괜찮아 보호자의 능력 받으면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면 불신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 찾으면 되죠 매일 그 강단 말씀 붙잡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교회예요 이게 계속 테마부터 청년국 청년국 주일 1, 2부 수요예배 새벽기도 금요 전도학교 또 우리 토요 핵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 사람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얘기하는 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파수대의 역할하는 우리 하나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일러 가는 그런 부흥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그런 거짓 틀린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참부흥의 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누르셔야 돼요 보자의 축복과 나의 보자와 나의 축복을 알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3단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경제력을 부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빛의 경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빛의 경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용돈을 모아서 천원 만원의 헌금을 드리는 거 여기에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런 후대가 백명이 모여있다 천명이 모여있다 만 명이 모여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매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교회예요 그 축복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와 나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1, 3, 8의 은약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은약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호자와 나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 내가 그게 부흥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왜 참된 부흥의 교회냐 2, 3, 7과 나입니다 2, 3, 7과 나예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또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평생 내가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기도 제목 10전도의 기도 제목 보셨잖아요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나 그래서 우리는 2, 3, 7과 나입니다 참된 부흥의 교회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다 237 나라를 내가 이 나라는 반드시 살리고 기도하고 전도와 성교하겠다 그 나라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2, 3, 7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나의 삶과 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나의 삶 과 나죠 나의 삶과 나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산제사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부흥의 교회를 누리는 거죠 사람을 끌어모이고 또 뭔가 힘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동기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고요 플랫폼이니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능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질병 있는 자든 문제 가진 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부흥의 교회 모델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랩몬트 리더 대회 또 세계대회 또 우리 전도자의 고백까지 또 HRC 우리 하나 랩몬트 대회까지 또 여름 행사 있는 모든 그 행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딱 잡고 우리 하나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들 1천만 대를 세우려고 하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다 귀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교육자 너무 다 귀해요 1천만 대를 세우는 교육자들입니다 아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다 중요해요 예 단임 목사님 당연히 1번 기도 제목이고 2번은 우리 교육자분들 위해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1천만 대를 세우는 귀한 응답을 드리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어떻습니까 교회 전도 성교회 가장 헌신적으로 하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 너무 다 중요한 참된 교회 부응에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뱉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절대 불가능 이라고 맞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하면요 교만 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되면 교만하죠 왜 내가 있으니까 저는 종교 1등 하는 친구 보니까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 그러니까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2등 돼도 되는데 종교 2등 근데 그 1등 하려고 얼마나 이 친구가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직접 봤거든요 종교 1등 하는 애를 불안해요 2등 할까봐 저는 2등 하면 집에서 뭐 하여튼 잔치가 일어나는데 현수만 붙이고 종교 2등 근데 1등 하는 친구들은 불안해요 1등 못할까봐 그게 영적 문제로 오는거에요 내가 이루어면요 교만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면서 우리가 또 빠지는게 뭐죠 교만과 똑같은거에요 낙심 이거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거에요 교만했다 낙심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증거에요 저는 모든 일이 전부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은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열심과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요번에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말씀 주셨어요 본인이 많은 사람을 봤는데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헝금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절대 절대 불가능한 그 같은 송도님들이 그 작은 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헝금 드리면서 원내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헝금할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보금 있는 사람 은약 있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전도사 때 너무 돈이 없잖아요 전도사는 다 돈이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사례비가 얼마 안되니까 전도사 때는 그래서 내 몸의 11조로 내 몸의 11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라빵 뛰는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라빵을 뛰는 시간을 10의 1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그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이해된 겁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요 혹시 세계 랩뉴드니도 세계대회 어떻게 하지 불신앙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원약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축복 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인정해야 돼요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죠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성령교회에서 여기 하나교회 올 때 금액적으로 볼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하게 하셨죠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 시스템도 세계보금화에서 갖추었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놀라요 다른 교회들이 놀라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다 원내서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절대 가능해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외부 나가시면 대구 하나교회다 이렇게 어깨 쫙 펴고 이렇게 아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보금화하는 교회다 진짜 자부심 있어야 돼요 교만이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아 이게 응답이구나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구나 그래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1부터 10까지 하나도 가능한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 망대잖아요 무너진 곳을 살려야 돼요 무너진 곳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러 가야 되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러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의 다음 세대 주역입니다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 분들이 지켜왔던 이 하나교회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세계 랩런트 리더 또 세계 랩런트 대회 전도자의 고백 그리고 우리 HRC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만성도를 향한 귀한 축복 함께 누리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